오늘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그 황금 토끼 날이 왔죠. 황금 토끼니까요. 빛이 나는, 광채가 나는, 또 폼이 나는, 또 중요한 그런 보석 같은 돈복의 암수입니다. 부처님께서 그 토끼를 예로 들어서 그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한, 또 여러 가지 그 전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토끼는 주로 헌신적인 동물, 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자선을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그 토끼의 모습으로 많이 그 표현이 되고 있죠. 예를 들어 그 다친 호랑이나 또 다친 그 독수리가 있었는데요. 토끼가 그 부하하니 그 다친 호랑이나 또 독수리가 그 회복을 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요. 이때 토끼는 그 자신의 몸을 불 속에 그 던진다든지, 이런 그 자기 희생으로 그 독수리라든지 그 호랑이를 살려내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죠. 그렇다고 꼭 우리가 그 토끼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또 죽을 필요까지는 없죠. 다만 그 이런 날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그 자선적인 그런 행동의 그 돈복이라든지 또 축복을 더 앞당긴다는 그런 그 교운만큼은 우리에게 또 충분히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로드르 그 한 장 사셔서 자녀들에게 꼭 줘보십시오. 아주 좋습니다. 참고로 그 오늘 그 행운의 방위는 아침부터 그 하루 종일 그 서쪽입니다. 서쪽에서 그 재수가 터지는 그런 날입니다.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께서는 잠퍼 자다가 그 거북이한테 진 그런 토끼를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. 우리가 그 어떤 일이든지 또 주어진 그런 일들을 끝까지 그 종착지점 그 끝까지는 끝난 게 그 끝난 것이 아니라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또 매 순간 그 자만심보다는 겸손과 그 끈기로 대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어져요. 그런 상태에서 그 돈복이든 또 행운의 그 삶이든 그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그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하신 거죠. 선원숙과 그 유영재 그 사건에서 그 유영재 한번 보세요. 결혼해놓고 그 확 돌변을 해서 사람이 그 야수가 되니까요. 인생 그 아주 종치잖아요. 유영재가 결혼생활을 좀 겸손하게 했더라면 또 꼭 그 라면 안 하도 그 나이든 그 안에 그 시키지 말고요. 끓여달라고. 싼 그 만두라도 그 사와서 만두라도 쪄서 그 안에 입에 그 한 개. 처형 입에 한 개.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 그 감옥 갈 걱정 안 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앉아 있을 일 없고 얼마나 그 노후가 그 마음 편하게 그 시간 보내고 앉아 있었을까요. 작게라도 또 우리가 그 타산지석 삼아야 되겠죠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4월 초파일에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묘일 재성 만개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특히 오늘은 그 여러분들 그 향하는 그 방위가 가슴이 그 서쪽을 향하게 그렇게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크게 그 복 받는 크게 그 돈복 불러드리는 또 재수있는 그 4월 초파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